한국인보다 한국을 잘하는 10명의 외국인과 5명의 한국인이 펼치는 퀴즈 대결 대한외국인 자 10분의 대한외국인 소개합니다 한국인의 한국인 사회 연락팀! 지난주였죠. 100회 때는 한국인팀의 우승으로 같이 탔습니다. 박팀장님, 오늘 오신 분들이 대단하시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101회니까 왠지 좀 첫 회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정말 심심하고 러블리한 소녀 4분을 모셨습니다. 러블리한 4분 모시겠습니다. 먼저 소녀시대의 써니 효연! 지금의 리듬을 내게 봐주세요. 러블리핀, 니쥬 캐리! 저랑 족발 먹으러 갈래요? 내가 너를 사랑해 큰 걸 빼고 있어 오늘이... 너무 좋아. 여기가 강수냄새가 문이 나요. 나 여기 면세집인 줄 알았어요 지금. 면세집인 줄 알았어요. 우리 저 소녀시대가 어느덧 이제 걸그룹계의 맏언니에요. 데뷔한 지가 13년 됐어요? 대단해요. 데뷔 때 기억나요? 그럼요. 데뷔 때는 생생히 기억나죠. 데뷔 때는 생생히 기억나죠. 네, 네. 그날 너무 긴장했었어서 사실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러브리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데뷔 당시에. 가장 닮고 싶은 걸그룹. 롤모델. 그게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소녀시대. 롤모델. 네. 아니. 옆에 있어서 사실 그런 얘기 면전내사 하긴 좀 그렇지만 우리 면전내사는 거 좋아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그때? 왜냐면 정말 오래 가는 그룹이잖아요. 장소 그룹이고.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이랬어요. 아, 소녀시대가 아니었으면 나에게 우상은 없을 것이다. 야, 이거 봐라. 오우. 야, 멘트를 준비 잘했는데? 세상이 너무 바람나봐 진짜. 멘트를 예쁘게 한다. 예뻐요. 케이 씨는 어때요? 저는 또 선배님들처럼 오래오래 이렇게 미모가 항상 빛나고 싶어서. 그리고 실력적인 면도 너무 롤모델이고. 모든 게 레전드이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팀 내 어떤 우정도 정말 좋고 없죠? 그렇죠 그렇죠. 예예예.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도 뭐 후배들한테 좋은 얘기 하나씩 좀 해주죠. 선잇씨부터 덕담하고. 사람 조심하시고요. 대가 없는 선잇 이런 거 조심하시고요. 맞아 맞아 맞아. 그리고 뭐 남자 조심하시고. 좀 몰래 몰래 이렇게. 아 몰래 몰래 만나라고요? 나중에 대기실 오면은 다 알려줄 테니까. 몰래. 아 몰래 만나는 법 이런 거. 혜연 씨도 한마디 해도 돼요? 이렇게 오랫동안 활동할 수 있으려면 건강. 그치. 건강. 소녀시대가 건강 얘기하네. 아 건강 좋아해요. 맞아. 건강은 10대부터 쭉 조심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두 분이 특별히 준비한 선물이 있다고요. 어? 어? 바로 소녀시대 무대를 준비했어요. 진짜. 이야 대박이다 이거. 신기하다. 소녀시대가 지금 자기네. 헌정 무대 볼 라임이니까. 저희도 출 수 있는데. 자 박수로 볼까요? 전문집 소culo. 아이고. 쭈행 나왔고. ign 나를 돌려주며 걸어줘 더 달콤한 스파이벙이 기쁨 주어진 할머니 아, 캔시! 아, 캔시! 아, 캔시! 아, 아, 어, let me put you down my way Oh, yeah! 웨, 오, 오, 오!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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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I gotta boy, 멋진 I gotta boy, chicken I gotta boy, 한 번 보이네 넌 다 가져간 I gotta boy, 멋진 I got more of a shot I got more of a more 춤 대박이야 진짜 와 와 오 깜짝 깜짝 놀란 나는 오 오 오 오 오 너무 잘 있잖아 몸이 떨려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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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두 두 빛 오 예 좋은 향기 오 예 예 예 오 야 와 와 대박이야 와 진짜 상큼하다 아 러미징 들어갔어 아 미즈 또 시작한다 아 진짜 두사람 무대 어땠어요? 아 너무 상큼상큼해 아 그렇죠 포인트는 아주 잘했어요 자 어찌됐든 분위기가 아주 훈훈합니다 저희는 퀴즈 프로잖아요 퀴즈 엘스 누구를 봅니까? 효연 양하고 소니양에 대해서 좀 조사를 봤는데 네 없어 그 자료야 공부 잘해 상마다 없어 자료가 없네 그리고 효연 양은 퀴즈 프로그램 처음이네요 지금 아 효연 양은 처음이야 어우 축하합니다 처음 안 나왔어요? 네 생각해보니까 퀴즈 프로그램을 나간 적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박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잘해요? 쌤미만 잘하면 돼 이제. 저보죠. 알아서 잘할게. 처음이라서 오히려 그냥 맞게 해보려고. 그래 그런 게 좋아요 오히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렇구나. 써니 씨는 예전에 퀴즈 프로그램 좀 나갔죠? 써니 씨는 좀 나갔죠. 아 보니까 뜻밖의 Q라는 퀴즈 프로그램에서 뜻밖의 1등을 했다. 누구 노래세요? 박상철! 정당입니다! 강남스타일! 우와! 쏘리영입니다! 네! 그게 1회였어가지고. 다들 약간 이제. 어리버리 할 때? 그때 이렇게. 날치기로 약간. 날치기. 효연이 형이 퀴즈 프로그램 처음인데 학교 다닐 때 공부는 잘했어요? 전 잔머리를 좀 잘 골랐어요. 까냈어 있다 까냈어. 그게 못했던 얘기예요. JQ를 푸신 분들이 무서워요. 공부는 거의 중간, 거의 밑은 아니었어요. 아 밑은 아니었어요. 저 잘. 쏘리영은 몇 등에 했어요? 학교 다닐 때. 저 근데 진짜 학창시절에. 제일 잘한 거.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저 전화는 경찰서 아니거든요.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면 안 내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면 안 내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면 안 내고. 제일 잘한 거 없어요? 제일 잘했을 때 뭐 그래도 뭐 식당 안에 들었던 거 같은데. 아 그렇구나. 기억은 짝일 수도 있고요.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면 안 내고. 아니 근데. 러브리즈도 지난번에 두 분 다 나왔었잖아요. 네. 성적이. 어우. 되게 잘하셨던 것 같은데. 어우. 자랑할 만한 건 아니네. 자랑할 만한 건 아니네. 너무 잘하셨어요. 덕분에 우리가 집에 일찍 갔어요. 케이스가 6단계까지 갔네. 미주는 기대대로 3단계에서. 저도 기억 기억나요. 아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대한외국인 오늘 팀장이 이제 럭팀장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럭팀장. 네. 대한민국 팀이 어떠십니까? 아 오늘 기가 막히게 중수했어요. 제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걸그룹 본다고 하니까. 제가 일단 옷부터 잘 입고 왔어요. 그리고 위주까지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위주 라스베가스에 가서 원조 아이돌 출신 조엘 데리고 왔어요. 조엘! 아이돌? 미국 아이돌?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조엘이라고 합니다. 저 라스베가스에서 왔습니다. 미니 출신. 미니 출신. 아이돌 데뷔를 그러면 한국에서 했어요? 네. 아이돌 데뷔 2014년에 대한민국에 했고요. 저는 잠깐 활동하다가 성우 광고 모델 또는 라디오 DJ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주로 이제 영어가 필요한 성우들 있잖아요. 국내 CF 중에서도. 그럼 그전에 들었던 광고. 우리가 혹시 딴 지글 수 있잖아요. 아 어떡해. 지금 한 번 몇 가지만 들려주실래요? 목소리만 기억할 수 있어요. 우리가. auxerp 직장입니다. 모델 turn-a move. pigs recon Mimi. 그걸 이룰 받 demek 없을 Taking it back. mond yes. 우아òng 네. Bandido TV そう. 놔 보관 파우チenda니까요? 마주 마ему 2는 우아tur. 다른 비밀의 데미지였는데 ftb 공로에 fotos hint-as4. 탱amazunächst. 그리 자주Lordere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사실은 목소리 개인기가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네 저 아주 멋있는 것도 준비하고 왔습니다. 뭡니까? 제가 여러분 옛날에 다크나이트 보셨죠? 아 맞죠. 다크나이트 배트맨하고 조커 이렇게 대화하는 거 제가 1인 이 역으로 준비했어요. 이거 어려운 건데 배트맨하고 조커하고. 재미있게 봐. 너 내가 원했지? 아. 나는 여기다. 나는 그냥 너가 뭐 하는 걸 봤을 때. 그런데 여기 너가. 실패하는 것들. 왜 내가 죽을래? 나는 너가 죽을래. 나는 너가 뭐 하는지? 네. 여기까지입니다. 아, 똑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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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똑같아요. 아, 진짜 좋아요. I wonder who you are. I wonder who you are. 아, 그러면 혹시 대한외국인 소개도 영어로 좀 해줄 수 있어요? 네. 제가 신나게 서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그래. 영어로 한번 쓰게. 예교 편으로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교 편으로 한번 쓰게. Welcome to Korean Top Quiz Program. Welcome to Korean Top Quiz Program. 대한외국인! Koreans vs. foreigners. Who will make it to the top? Tune in right here on NBC Everyone.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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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제주권이 왔네. 우리 미국 신중한 형 MC 잘했어. 아, 그러니까. MC야, MC. 제가 봤을 때 조엘이 오늘 한 명 정도 단락시킬 것 같아. 네네네네. 아, 아주 든든한 선이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퀴즈 시작하기 전에 몸풀지 퀴즈, 몬마리 DRG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사지를 걸고 펼치는 스피드 퀴즈 단체전이고요. 나와서 문제 푸실 분을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희는 몸으로 말하는 건 이분을 딸갈 수 없습니다. 아하. 이분이 마지막에 끼치는 3개 중이에요. 그러네. 효연야. 효연. 선생님. 저희는 오늘 이 미묘의 퇴근이다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표 미묘 안젠니나라고 보내기로 했습니다. 진짜? 안젠니나. 안젠니나. 아, 대박. 오랜만에. 그럼 이 시간 먼저 나오죠? 이 시간 먼저 나오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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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재밌다. 이 시간 100초고요. 아, 뭐. 잘 통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럼요. 휴연! 화이팅! 화이팅! 파이팅! 아까 저한테 저는 이 얘기가 그냥 이렇게만 해도 맞춘대요. 오? 그 정도 되냐? 이렇게도 뭐. 오! 그 정도면. 해보게 어떻게 될지. 역사를 사라지는데. 자, 100초. 네. FT. 음! 말해도 돼요? 음. 음식에 늘면 좀 안좋아줘요? 어? 어, 좋아? 왜 내 메시지? 말하면 안 돼요? 조금만 어 손금 손금 좋아 우리 여러분 팬 여러분 우리 팬 여러분 좋아 맵지 말하면 안 돼요? 차려 차려 좋아 왜 이렇게 잘해? 좋아 이거 들고 다니는 건 친환경이에요 친환경 에코백? 이게 뭐야? 이거 제가 많이 하는 건데 한국에서 많이 안 사고 외국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구매내 해외대행 구매내 해외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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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직구 말하면 안 돼요? 기도관 지도관 if 아픈보이 완전 파는 넘버이 몇초 남았어? 이거 살 없으면 어떻게 보여요? 쇄골! 아 좋아요 20초 남았어요 말하는 게 없어 뭐 야 이거 시계룩 단순이야 뭐야 이게 뭐예요? 카메라? 어떻게 찌면 어떻게 찌봐 어떻게 찌봐 어떻게 찌마 내가 입고 있는 거 찌마 그렇지 야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이게 뭐야? 쇼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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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5시입니다 쇼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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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떡해 쇼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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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생각에 멤버를 찾을 거 같아 야 네 멤버 나야 야 많이 맞췄어요 13개 우와 와 쇼골!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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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질리 좋으세요 안질리 좋으세요 안질리 좋으세요 안질리 좋으세요 레츠게릿 진짜 오랜만에 여기 너무 잘하네 안질리랑 똑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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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하게 아 그래요 화이팅 최대한 열심히 해볼게요 간단하게 그냥 똑같은 자세로 14개 갑시다 14개 시작합니다 준비 시작 고! 이거 매력 아 이거 다룬 주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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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ctعم 바람 안 돼요 면도기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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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매 안다 앉아있는 거 그게 뭐라고 잘하네 민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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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문제가 너무 쉬운 것 같은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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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주세요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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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먹방! 먹방! 대들룡! 세븐자가 나왔어요! 왜 이렇게 잘해? 너무 잘하는데? 집에서 부동우리 한국에 가서 뭐하고 한국에 맞을 줄 아는 집에서 맞을 줄 아는 것 같아요 맞았어요 맞았어요 기도! 기도! 이거 봐라 기도 사연은 이겼어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이겼어 바로 만들고 이거 오르믄 패스 전화기 전화기 여보세요 용겸입니다 이거 어렵다 패스 패스 패중전화? 패스 몇 글자야? 네 글자야 앞에선 뭐라고 하고 있어 패스연이야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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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면 안 돼요 그렇지 말하면 안 되고요 말하면 안 돼요 몇 글자? 그게 뭐였죠? 모르시는 것 같아요 발 안에 돌아가는 거 연 날리기 연 날리기 행사 인형 말라리나? 말레? 끝났어요 끝에 가서 말렸네 맨 마지막 풍차 잘했어 풍차는 어려워 풍차가 뭐예요? 네 인사 네덜란드에 많은 거 있어요 네덜란드 바람이 돌아가는 거 끝에 가서 말리면서 8점 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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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퀴즈 대결 들어갑니다 오늘 산삼이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안질린이 갖고 있는 도라지까지 따게 되면은 아 진짜 최고죠 오늘 이거 무조건 맞아요 우리 산삼과 도라지는 거의 같이 다니는 옵션이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분위기가 좋은 게 소녀시도 두 분도 오셨지만 러블리즈의 미주가 거의 지금 오늘 난리가 났어요 에너지가 좋아 문제 맞추고 싶어 미쳤어 아 그래 난리가 내가 입고 입는 거 치마! 그치? 너무 잘해 조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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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 미주 양이 오늘 부팀장 역할로 처음에 나가셔가지고 도라지 뻔을 딱 해서 한번 해보는 거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화이팅! 오동나무 정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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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상식되고 다 좋아요 아 희다 이번에 러브리즈가 오랜만에 완전체로 건배했어요 네 1년 넘은 거 같아 저희 1년 4개월 만에 쭈윽 그 정도로 감격스럽군요 1년 4개월 만에 컴백해가지고 1년 4개월 영 전cing 어떤 곡입니까? 오블리 민비왓 bara 기억이 잊는 주문이에요 그래서 아픈 기억을 잊게 해주는 강한 아련의 노래입니다 그러면 바로 한 번 봐야죠, 우리가 2번 나왔는데 참 볼 수 없죠! 감사합니다. 참 볼 수가 없습니다. 오 잘한다. 와 멋있다. 와 멋있다. 이렇게 잘한다. 와우 야 대박이다 와 대박 너무 섹시 러블리 큐티 큐티 아니 근데 두 분이 어쩜 이렇게 한 사람 머리가 팍팍 돌아가고 한 분은 머리가 차분 아니겠어 hes regards 会 orangigi 처음 inflicted 저는 여기 대풍 온 줄 알았어요 지금 발음이 너무 많이 와요 뮤지영 오늘 기분 좋아요? 오늘 아주 만땅입니다 좋습니다 mez다 홀서울 자신있어요? 맞습니다! 저거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자 첫번째는 노래에요 하하의 노래 키 작은 꼬마 이야기를 잘 듣고 망했다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래 들려주세요 키가 작은 꼬마 don't hold me 이예 하하하 이거 전락인데 전락인데 나랑 키도 비슷해? 전락인데 자 안해도 돼 아니 나 못 들어서 자 가사가 나와요 그래도 정답 정답 키가 작은 꼬마 다 안해도 돼 다 안해도 돼 답만 해 자 5초 이거 참 난 성인인데 성인 아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예! 오예! 망했다 레깃돈 허! 기회다! 기회! 가보자 폴 왜 잘못 들었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이 거 아니에요? 자 이거를 가사 쪽 도마 알아요 이곳 참 난 이곳 참 난 알아? 한 번 읽어보세요 꼬마, 동네 꼬마가 나한테 막 비웃는 거예요 근데 얘는 받아쓰기 20점 받았어요 아! 미 정답! 이곳 참 난 100점인데 100점! 이거 점수는 아니에요 이거 점수는 아니에요 이곳 참 100점인데 아니면 그거 아니야? 한 번 읽어보세요 나는 이건데 라는 것은 공부를 많이 했다는 뜻이에요 아! 아! 정답! 정답! 예! 이곳 참 난 석사인데 석사! 정답입니다! 오! 진짜요? 정답인가요? 오! 맞나요? 맞지? 하우스 하면 그거 얘기하잖아 정답입니다! 오! 진짜로? 진짜로? 오! 마이 갓! 무서워요 I'm sorry 오! 미 정이 오세요 그래요 석사인데 잘했어 잘했어 자 정답이었습니다 오! 귀여워 너무 귀여워 당당히 맞추면 됐습니다 2단계 갑니다 오! 민지 댄 미주! 오! 세상에 이 편성 무엇 오! 커플룩! 둘이 예뻐요 커플룩 같다 둘이 뭐? 커플룩이야? 그러네요 설렘해 아! 세상에 야! 미주는 다 봤는데 원래 이렇게 성격이 있죠 좋아요 자 그나저나 조혜일씨가 문제를 어떻게 볼지 궁금해요 조혜일이 많이 밀렸어 옆쪽으로 네 너무 귀에 눌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물자리에 좀 반반 앉아요 왜? 반반 너무 웃겨 반반 이거는 반반 아니거든요? 아니 그렇게 말고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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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이렇게요 너무 기세 눌렸네 우와 짱이다 아 미주 못 이길 것 같아 하하하하하 조혜일 정신 잘아야 돼 괜찮아요 자 케이스 사운드 퀴즈 드립니다 이번에는 생활 속 문장을 AI가 영어 발음으로 읽어드릴 거예요 잘 듣고 어떤 문장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아 아 아 아 아 저기 저기 봐 저기 아 조혜일 틀났다 집중해줘 조혜일 틀났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자 소리 들려드립니다 조혜일 정답 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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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WAS 젠다 포데이터 무조건 들어가요 rio 포테이터 WHAT 포테이터 포테이터 이거 이준 보컬 정답 조혜일 정답 왜 찰링포 때도? 아닙니다 커팅, 커팅 이게 어떤 느낌이지? 자, 이번엔 디어스 개한 소리로 들려드립니다 드릴 커지가 뭐야? 들이키지 뭐 들리는 거 없어요? 뭐 하지 마세요 진짜 1도 모르겠다 어, 이거 안 걸리기 시작했다 이게 말이죠, 잘 들어보면 알겠지만 무슨... 이게 공언! 힌트가 공연이... 힌트가 공연이... 니즈 정답! 니즈 정답! 예! 잔디파트에 들어가지 마세요 잔디파트에 들어가지 마세요 아... 오, 맞다, 맞다, 맞다 정답, 정답입니다 아아... 정답입니다 아아... 잘한다! 아, 좋습니다 이즈 오케이 좋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들려드릴게요 이번엔 좀 느려진 걸로 확인해보세요 아아... 아아... 그리고... 지금 이 자리가 되게 중요해져요 도라지권을... 그러니까요 저 지금 도라지권 가져가네 한국인 팀에게 오늘... 우승 기회가 확실히 옵니다 화이팅! 이겨... 아, 은재린아한테 저번에 져가지고... 그러니까요... 어둑나무... 오늘 서륙전이네... 과연 복수할 수 있을지 문제를 바로 드립니다 이번 문제는 영상 따로, 음악 따로입니다 자, 이거는 어떤 무대 영상이 나올 거예요 I'm ready 원래 노래가 아닌 다른 노래가 입혀져서 나옵니다 자, 잘 보고 그 영상 속에 노래의 제목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너의 무기기적인 메시 어? 아, 이거 될 거 같아 이거... 이거 이거 같은데? 쟤가 누구야? 컷, 컷 미주! 어, 미주! 정답! 아, 나 몰라 미주! 어, 미주! 정답! 아, 미주! 아, 나 몰라 향수 뿌리지 마 일어나지 않게 들킨단 말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제목이 뭐예요? 향수 뿌리지 마 틴탑 선배님 정답,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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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복수했네요, 오늘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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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라지권 획득합니다 대박, 대박 너무 잘해 오늘 많은 일을 하네 좋습니다, 미주 오늘 뭔가 좋다 거침없이 올라갑니다, 좋습니다 4단계 감사합니다 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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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주야, 한우 먹자 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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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싶어요 우리 안드레아스가 웬만하면 이렇게 정신을 이렇게 똑바로 차리려고 안 하는 사람인데 오늘 좀 똑바로 차리려고 그러네요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맞아요 정신 똑바로 자, 똑바로 잘 씁니다 못 자르고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문제다 문제다 미주씨가 워낙에 잘 맞추는데 자, 여기까지 넘어가면 2층 가는 거예요 자, 문제드립니다 오겠네 이번 문제는요 너 제목이 뭐니입니다 폴 서울씨가 노래를 하나 따라 부를 거예요 오 마이 갓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 그 가수와 제목을 맞춰주면 됩니다 네 자, 문제나갑니다 잔지 가수와 제목 잔지 난다고 전에 들었엉까쿰 전에 들었엉까쿰 잘한다 잘한다 잠춤을 산던 잠춤을 산던 잠춤을 산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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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걸 듣고 안다고? 야 이거 잠깐만 아는 표정이에요 근데 언니 모를 거 같은데 알아요? 전혀 몰라 자, 비주 5초 드립니다 윤종신 선배님의 존미 윤종신 선배님의 존미 와, 어떡해 어떡해 다 맞아, 맞아 오 마이 갓! 정답! 정답! 어떻게 알지? 알아서, 알아서? 어떻게 알지? 나 1등으로 나 어떡해! 이게 어느 부분이에요? 잘 지낸다고 전에 들었어 가끔 잘 지난다고 전에 들었어 가끔 전에 들었어 가끔 똑같아요 뭘 똑같애? 근데 발음 좋으신데? 그래, 풀소음 오빠 잘 불러줬다 이야, 저는 듣고도 몰랐었는데 아, 진짜요? 확인합니다 네 손짓들이 날 좋은 일 이길게 이길 사랑 전쟁의 비결 아, 진짜 모르게 못한다 네가 조금 전에 조금 전에 힘든 여자 쪽에서 아, 죄송합니다 김자전을 내 10분에 날이 또 맘 무자 맘 무자 아, 어떡해 아, 어떡해 박력샤 행복 해줘 펀, 펀 잘했어, 펀 잘했어 펀 잘했어 자, 미희주 씨 좋습니다 오당에 갑니다 와, 모이 갓!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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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샴푸 냄새가 갔다 오는데 향기는 그대로네요 공기가 다르네 축하해 좋아요 그런데 이제 2층에 올라오면 그때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모헤카시 세거든요 바로 떨어지겠네요 미주야! 한우 먹자! 고마워 부담스러워 모헤카 화이팅! 화이팅! 모헤카 씨와 함께하는 케이스 사운드 이번에는 방언, 즉 사투리 문제가 나갑니다 사투리지 않는데? 여기 좀 고비네요 어떤 문장을 경상도 방언으로 읽어드릴 텐데요 잘 듣고 문장의 뜻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어떤 문장은? 잘해 잘해 문제 주세요 와이리 세그럽노? 맛이 유흥파이네 와이리 세그럽노? 맛이 유흥파이네 어 아 모를 것 같은데 비전이 정답? 네 모헤카 왜 그렇게 시끄럽냐 분위기가 완전 상하네 아 시끄럽다 아니야 아 여기 저 경상도 출신 누가 있나본데? 아니 느낌적으로요 느낌적으로?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정답! 네 아 왜 이렇게 짜? 왜 이렇게 짜? 아닙니다 왜 그렇게 싱겁냐 싱겁냐 어 맛이 영 안 나네 아닙니다 자 잘 생각해보세요 맛이 그렇게 종류가 많지가 않잖아요 정답? 예 정답? 예 왜 그렇게 맵냐 맵냐 어 맵냐 아 나 정답을 다한다 맛이 완전 좀 이상하네 아닙니다 맵냐 아니에요 맵냐 아니에요 잠깐만 짜고 짜고 맵고 맛이 그렇게 종류가 많지가 않잖아요 아 정답 예 아 정답 예 왜 이렇게 달아? 달아 달아 아닙니다 왜 그렇게 맛이 시냐 네 맛이 너무 없다 그치 그치 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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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모이스 어 모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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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끝 여긴 뭐 진짜 그래, 와이렌은 왜 이렇게고 쇠거롭다가 시다 화이다, 별로다 나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자, 비주씨가 여기서 멈추게 됐는데 상상을 쓸까요, 어떻게 할까요? 안 쓰죠 안 쓰죠 당연히 안 씁니까? 들어오지도 말아요, 들어오잖아요 알겠습니다 비주 여기까지입니다 바람이 자, 다음 도전자 볼까요? 드디어 소녀시대의 출전입니다 평생 처음 퀴즈풀에 나온 소녀시대의 효연 저도 처음이라서 오히려 그냥 막 30 빼고 다 30 빼고 다 오, 액자 오, 액자 퀴즈풀은 이제 처음 나왔잖아요 네 앉은 소감이 어때요, 자리? 앉은 소감? 앉은 소감? 네 딱히 뭐 별건 없는데 긴장되진 않는 것 같아요, 보니까? 긴장은 안 돼요 오, 액자 이러면 잘하는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야, 근데 효연씨가 요즘은 솔로 활동을 했어요 무대가 아주 굉장히 멋지더라고요 자, 효연씨가 왔는데 우리가 그래요 이 무대를 아, 너무 행복해 박수로 이 자리 You know what I deserve? 1. 2. 2. 3. 4. 5. 5. 5. 춤을 잘 추는 걸 떠나서 이 느낌이 필이 달라요. 필 여유와 자신감과 이게 다 들어가 있네. 잘한다 효연이 역시. 아니 써니 씨가 봐도 좀 달라졌어요 어때요? 근데 효연이 원래부터 춤을 잘 추셔서 타고난 춤꾼이었기 때문에 타고난 춤이에요? 남꾼 아니면 춤꾼이. 자 이제 춤꾼에서 과연 퀴즈꾼이 될 수 있을지 첫 문제 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저거 말이죠. 책이 있죠. 그리고 저게 칠탈에 묶여있는 실이에요. 자 이게 다입니다. 자 이게 다입니다. 정답. 정답. 칠뜨기? 칠뜨기? 칠뜨기. 칠뜨기도 아니고. 칠뜨기도 아니고. 칠뜨기 아니에요. 자. 저기에 책이 있잖아요. 저기에 책이 있잖아요. 정답. 정답. 네. 우리 서울. 책임감. 책임감. 책 있으니까 책임감. 아닙니다. 아닙니다. 잘했어. 잘했어. 네. 독서의 계절. 독서의 계절. 독서의 계절. 파이팅. 파이팅. 오늘 진짜 소녀시대가 나서 참 좋은데. 멤버들끼리 성향이나 성격이 좀 비슷해요 어때요? 저희는 정말 신기한 게 성향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똑같아요. 아니 제일 부지런한 멤버가 누구예요? 저 좀 부지런해요. 진짜 맞아요? 옛날에 숙소 살 때도 설거지를 잘 하는 멤버였고. 설거지도 춤추면서 할 것 같아요. 디저트 설거지. 그러면 설거지 제일 안 하는 멤버 누구예요? 없는 멤번데. 우리 같이. 하나 둘 셋. 유리. 맞는 것 같아 이거. 아 유리가 제일 안 하는구나. 검증됐어. 미안해. 자 이번엔 문제를 드릴 텐데. 조율 씨. 네. 편안하셔야지. 그럼요. 그럼요. 목소리도 좋아. 소개 한번 해볼까요? 아 그럴까요? 소개. Ladies and gentlemen. The DJ and the singer with all the charm. Girls Generation. 여연. 자 그러고 이기겠다 이거죠? 네. 좋습니다. 자 문제 드립니다. 그림을 보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와 이건 뭘까? 꿀랄 오렌지. 저 왔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장모님 저 왔습니다. 하고 소주가 들어오네요. 자 저 소주. 저 신분이 뭐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사위. 그렇죠. 자 이겁니다. 재밌다.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다. 알겠어? 소주가 사위예요. 저게 사위예요. 소주가 사위예요. 정답. 정답. 좋아해.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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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해봐 다시 해봐 다시 해봐. 저런 사람. 100일에만의 처음이야. 어 안 정할 수 있습니다. 초연. 네. Hoş kilomet억이 빨리 찍을게요. 아 어디에 자, 조엘! 정답! 자, 조엘! 주소? 주소? 주소 아닙니다. 주소 아닙니다.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예요, 세 글자? 주소? 아까! 언니! 아까 얘기했잖아! 술사위! 자기도 말하고 기억은 못해. 저 한 글자는 저 중에 하나 있다니까요, 빨간 글자 중에. 저 중에 하나 있다니까요, 빨간 글자 중에. 공공사위! 언니!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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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어봐. 잠깐, 잠깐, 가만히 있어봐. 아니, 같이 해야지, 경쟁하는 건데요, 지금? 많이 해요! 많이 해요! 주사위? 네? 주사위? 정답입니다. 진짜 너무 어렵다. 잘했어요. 진짜 주사위? 주사위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사위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요? 아니요? 술이 4위로 들어오잖아요. 술 주자 써서 주사위예요. 술 4위. 주사위입니다. 알 줄 알았어요. 자, 3단계 갑니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제가 봤을 때는 효연 씨는 인터뷰를 좀 많이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생각입니다. 그거 한번 물어봅니다. 저는 이 시대에 팬들이 많아요, 사실. 근데 결혼이라든지 이런 개인적인 계획이 참 궁금한데 제일 결혼을 빨리 할 것 같은 멤버. 저는... 저예요, 진짜. 아, 진짜? 효연이 옛날부터 결혼 빨리 하고 싶어요. 근데 진짜로 항상 얘기했던 게 그때는 꿈이 뭐냐 하면 현모양처럼 진짜요. 진짜요. 다산이 목표예요. 다산이 목표예요. 자, 좋아요. 효연 씨 다음으로 갈 사람 누굴까요? 저는 너무 조용한 써니가 써니가 써니? 저는 써니 소식으로 매니저님께 자주 물어요. 써니 도대체 뭐하고 자냐. 요즘에는 식물을 키운다고. 그게 좀 가정적으로 전 느껴졌거든요. 써니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써니 옆에 있는데 풀냄새 부작에 나요. 동생하고 온 줄 알았어요. 풀냄새가 식물을 많이 주어서. 자, 문제를 안젤리나와 함께 풀어야 됩니다. 아니, 제가 효연 씨 그 패널이랑 축하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디저트 선물 주셨어요? 오, 주셨어요? 네, 주셨어요. 오, 주셨어요.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네, 축하합니다. 안젤리나가 소녀시대 좋아하나 봐요. 안녕하세요. 조연이 형. 모르는 사람이 호의를 베풀면 조심하세요. 근데 안젤리나 왜 그걸 이렇게 주신 거예요? 아, 새 노래가 들어봤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되게 너무 너무 좋아해서. 그리고 제가 처음 케이팝 음악장을 알아봤을 때 그때 딱 처음 I gotta boy 노래 나오고. 그 노래를 보고. 소녀시대를 통해서 또. 아, 그렇군요. 문화를 또 처우죠. 안젤리나도 소녀시대 춤춘 줄 아는 거 없어요? 딱 조금 파트가 제일 약간. 그럼 조금씩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우와. 그런 게 있잖아요, 약간 뭐. 지 지 지 지 지 베이비. 지었다. 이런 거 지 지 지 지. 오. 오. 근데 이렇게 해서 너무. 훗 이런 거, 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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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자, 문제 풀게요. 서울 식물원에 위치한 이곳은 소종 식물과 품종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서 씨앗을 대출해주는 장소인데요. 대출받은 씨앗은 기간과 수량에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반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씨앗을 대출하고 반납하는 이곳의 이름, 뭘까요? 인? 이게 뭐지? 씨앗을 대출하고 반납합니다. 이건 넌센스가 아니고 진짜 답을 맞추는 거죠? 여기 진짜 이름? 그렇죠, 진짜 이름이에요. 이게 견과류 그거. 씨앗을 대출하고 반납하는 거. 정답? 정답? 씨앗 리천? 한국말, 한국말. 이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장소 이름. 뭔가를 빌려가고 다시 이렇게 반납을 해요. 주로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이게? 은행. 은행 말고도 또 있어요, 여러분. 아니면... 잘 보세요. 뭔가를 빌려주고 집에 가져와서 있다가 그리고 다시 이걸 갖다 줘요. 몇 글자예요? 정답 글자 수는 다섯 글자. 왜 이렇게 많아? 정답. 정답. 네. 씨앗 시장. 에이. 씨앗 시장 앵 아니에요? 쉽게 생각해, 쉽게. 단순히 생각해, 단순히. 단순하게. 단순하게.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에요. 아... 아... 맞다, 맞다. 학생들이 많이 이용해요? 정답, 정답. 씨앗 도사곤. 씨앗 도사곤. 그치, 맞아, 맞아. 정확하게. 정확하게. 씨앗 도사... 도산곤. 씨앗 도산곤? 씨앗 도산곤? 씨앗 도... 도산... 어둡니다, 도산곤. 예예, 라이브리 그거. 라이브리. 자, 아닙니다. 아, 여기서 주워 먹어야 되는데. 쇼얀. 네. 쇼얀. 네. 씨앗 도서관? 씨앗 도서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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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라이브러리를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이거. 아니, 그냥 이제 알면 돼요. 이게 도서관이에요. 도서관. 알았어요. 도서관. 지앗 대상원까지 갈뻔했어요. 지앗 대상원까지 갈뻔했어요. 저는 지금 뒤에서 라이브러리 하는데 순간 라이브러리가 뭐지? 아, 진짜요? 네, 라이브러리 그거.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예요, 라이브러리. 잘 주워 먹었다. 진짜 제대로 주워 먹은 거예요. 미안해요. 제대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잘 주워 먹으러 왔습니다. 잘 주워 먹습니다. 조용윤 씨도 잘하네. 지금 안드레에서만 잘하면 돼요, 이제. 안드레에섬 아까 데뷔ש에서 폴이라는 조엘을 안드레에서라 불러서 절대 떨어뜨리지 말라고. 콩윤 씨 감시자 봐야 해, 봐! 절대 떨어뜨리지 말라고. 잘 얘기한 거예요. 둘이 인사 좀 나누시지, 아니면... 안녕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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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왜 그래요?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원래 목소리인데요 왜 그러세요? 멋있는 척한다 하이턴 좀 해봐요 하이턴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자 문제 풀게요 이번 문제는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취재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사진을 보고 시대와 맞지 않는 물건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재밌겠다 이거 자 문제를 드릴게요 1989년 이미 표현한 애인데 명수는 한껏 멋을 부리고 3대상 미팅에 참석을 했어요 진짜 힘든데 리얼루 그림을 보고 1989년 이 시대와 맞지 않는 물건 두 가지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나갑니다 정답 정답 잘했어 자 해볼게요 5번 5번 그리고 2번 5번 2번? 핸드폰 이거 어쩌지? 왜? 초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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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오빠 아유 어떻게 바로 맞혀? 아니 저걸 어떻게 맞혔지? 어떻게 알아? 이거 좀 문제가 그런 거고 저는 89년에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89년? 누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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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야? 누나야? 아 그래요 설명해 드릴게요 1번 휴대용 카센트 테이프가 1981년부터 나왔어요 저거 맞고요 저 생수가 1995년 1월로 아 95년 나 태어났어요 MC 청룡은 82년부터 89년까지니까 맞고요 폴교인 휴대 전화 저게 1996년에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네 해서 정확히 안드레아스가 맞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아 이거 고민이네 지금 효연이 형한테 쓰고 싶긴 한데 그리고 마지막 상식에 강한 써니양을 한번 기대를 걸고 박 팀장이 예 1층에서 떨어진 사람은 또 구해낼 수 있잖아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좀 기대를 해보시고 뒤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효연 씨 여기까지입니다 박 팀장님 박 팀장님 진짜 다음 도전자 누구입니까? 대한외국을 사랑하는 우리 러블리제 함께 러블리제 파이팅 구현 패배머리 햇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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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블리즈 케잌 The sweetest voice here comes 러블리즈 케잌 Let's get ready 케잌 씨 네 이번이 벌써 이제 세 번째 출연인데 네 좋아요 맨 처음에 6단계에서 제가 덜어들었어 너무 미안해 썼어요 맞아요 기억나요 그리고 1주년 득집 때 나왔었는데 그때 6단계에 앉았는데 그땐 또 에바 씨한테 졌어요 네 그래도 한우는 타갔어가지고 오늘도 또 타고 싶어요 아 그래요 한우? 네 근데 지금 앞에 두 사람이 벌써 탈락을 했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가능성이 있겠어요? 없어요 제가 열심히 그땐 그랬지 사실 처음 해보는 문제인데 제 감을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내가 많아서 그땐 그레지 안 돼요 아 알겠습니다 네 자 대한민국의 과거로 돌아가 보는 타이머스 퀴즈 그땐 그레지입니다 첫 번째 문제 2009년에 나온 2009년? 소녀시대 오 G 무대를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레전드 바욕에 어떤 획을 걷죠 album 이게 오세슬이 thì 뭐야 오? 본인이 나오니까 얼른 고개가 오세슬이 저게 뭐야 진짜 얘기네 진짜 넘겼다요 여행같다 요즘 11년 전 K-POP을 대표하는 국민 결국 소녀시대는 매 앨범마다 그 유행을 선두해 왔는데요. 그 중에서 바로 이 노래 G! G를 통해서 소녀시대가 유행시킨 패션이 있습니다.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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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 너무 타임이네! 정답입니다! 너무 쉬워해요. 신은지! 아 몰랐어요. 사실 패션이 나올 거라 생각은 못했는데 다행이었어요. 전 더 어려운 걸 생각했는데요. 1위를 몇 번 했나 이런 걸 생각했는데 다행이에요. 그렇죠. 저 그때 한국에 있었는데요. 그때 소녀시대 선배님 덕분에 이렇게 여자분들 이렇게 컬러 스키니지인들 입었죠? 맞아요. 그때 항상 입었죠. 샤이니 선배님 덕분에 남자들 똑같이 그렇게 입었어요. 기억나요. 저도 많았어요. 저희도 사실 소녀시대... 일단 저는 이 노래 잊을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저랑 제일 친한 친구 이름이 이탈리아 친구 이름이 지지예요. 진짜예요? 진짜 아니야? 이 나오자마자 저는 이탈리아 친구들한테 보내주고 그때부터 우리 그 친구 만날 때마다 다 이 노래 불러요. 너무 의미 있는 노래고 이탈리아에서도 인기 진짜 많으세요. 올리데이 나이트라는 팬클럽이 있는데 엄청 크고 그래서 이탈리아도 몇 번 화보직으로나 그런 다른 것 때문에 오셨는데 공연을 아신 적은 없으세요. 그래서 이탈리아 팬들은 국민청원까지 올리셨어요. 와... 국민청원이 안 했어요? 소녀시대의 공연초문 해라! 우리 유치해라! 누가 갔었어요 그 얘기? 그 공연을 해달라고 국민청원까지 올라간 건 몰랐어요. 반갈 수가 없지요. 반갈 수가 없지요. 반갈 수가 없지요. 그렇구나. 자 그러면 좋습니다. 2단계 갑니다. 러브리즈가 데뷔한 지가 6년 됐어요. 네. 근데 저는 몰랐는데 아이돌 사이에서는 7년차 등크를 쓰고 있어요? 우리 때 5년이었어요. 아 5년이요. 우리 때 5년이었어요. 이맘때가 좀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 네. 중요한 시기이긴 해요. 하더라고요. 저희도 어쨌든 되게 장수하고 싶고 올해 평생 걸그룹을 하고 싶으니까 혹시 비결이 있다면 멘탈적인 거나 서로 사이에 있어서 아 서로 사이에 있어서 네. 좀 조언을 구하고 싶어요. 이게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한 명이 좀 만약에 좀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게 다 같이 얘기를 하고 다 같이 그냥 모이는구나. 네. 그 시간이 좀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영화하는 시간을. 저희도 진짜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바로바로 뭔가 사원하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꿍이 있지 않고 바로바로 그냥 얘기하는. 미주가 간혹 튀는 행동 많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요? 그건 저는 박수칠 일인 것 같아요. 우리 팀을 위해서 어쨌든 열심히 하는 모습이 저는 너무 좋아요. 아 그렇구나. 가끔 어휴 세상에 가끔 어휴 세상에 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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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요? 가끔 가끔 그런 이렇게 못된 남자들이 이렇게 팀원 사이에서 여기저기를 찔러보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아 맞아 맞아 맞아. 저희 때도 어 잠시만요 녹음해야지. 어 잠시만요 녹음해야지. 어 잠시만요 녹음해야지. 이런 불발적인 행동을 보기 좋지 않나요? 뭐지. 안 돼서. 소니 씨가 대표주자로서. 어 그래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대표주자? 저희처럼 저희는 이제 사전에 정보를 다 공유하고 서로 사이가 워낙 좋았어가지고 그런 경우가 팀워크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다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보호도 되고 서로 아 케어하고 선배님들이 막 그런 거 하셨거든요 막 이렇게 자판기에 전화번호 이렇게 넣어놓고 이렇게 자판기에서 두고 봤죠? 네 그렇게 했었다고 하셨는데 저희 때는 뭐 영상통화로 이렇게 아 영상통화가 있구나 이렇게 했었죠 그런 식으로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TV에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알겠습니다 문제 풀게요 자 이번 문제 그땐 그랬지 2001년입니다 2001년 공익광고협의회에서 제작한 올바른 운전 문화와 관련된 포스터를 보여드릴 겁니다 잘 보시고 네모에 들어갈 말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자 아 자 자 밑에 보면 나오죠 네모 하려면 피해서만 운전 몰라 피해노 케이크 피해노 케이크 어 브레이크? 예? 브레이크? 브레이크? 네 브레이크 아니에요 브레이크 운전 못해요 운전 못해요? 운전 못하신대요 케이크 났다 그거 아니에요? 운전 못하신대요 운전 못하신대요 이거 운전 못해도 맞출 수 있어요 정답 예 정답 졸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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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서만 오 좋다 좋아 조엘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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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자 근데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어 비슷한가 봐 생각해봐도 그래요 졸리면 피해 놓았던데 아 그건 좋은 얘기에요 자 이와 비슷한 거예요 다녀올 때만 브레이크가 얘하고 그 비슷한 거 어? 우리가 너무 친하죠 얘하고 너무 친해요 이거 24시간 같이 했잖아요 아 저 정답 아 저 정답 조엘 일으켜라 조엘 설정 핸폰이면 팍 해서만 핸폰 핸드폰 핸드폰 존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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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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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아 존탑입니다 아 안 돼 나는 지금 유오파가 마친데도 신기해요. 조혜씨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때 아마 2001년때, 그때 핸드폰이 이렇게 점점 기술이 좋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핸드폰 만지면서 운전했을 거예요. 그때는 경고나 그런 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때 막 그런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진짜 기대를 했던 조혜씨가 우선 탈락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상상상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길래 그냥 모른 척으로 넘어가야죠. 모른 척으로 넘어가야죠. 혹시나 상상 안다네요. 혹시나 제가 나중에 또 기회가 와서 살릴 수 있다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고생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아유 아쉽습니다.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대신 기대했는데. 하나라도 풀었다. 자 이렇게 되면 진짜 자 오늘 저희가 또 101회를 했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로 했는데 시작이 좋지 않네요. 시작이 좋지 않네요. 시작이 좋지 않네요. 자 마지막 우리의 기대주입니다. 우리의 기대주입니다. 선두실의 슬로디! 잠깐만! 잠깐만! 스톱! 와이 와이 와이! 여기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도라지권과 산삼을 사용하겠습니다. 선배 선생님을 1단계로 모시겠습니다. 에바를 2단계로! 에바를 2단계로! 이야 파격적이다. 둘째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복불복입니다. 자 선배 선생님하고 에바만 이기면 한우는 우리 것이에요. 우리의 마지막 기대주 소녀시대 써니 출발합니다! 박수! 파이팅 파이팅! 성인 winds 소인 서니 우우우우우 우우 넌 자유로워 이렇게 lovely 원 millais 이런 눈으로 못 준비하다anned gy sush 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에요. 왜요? 이게 어떤 그림이 나와요? 왜지? 여기서 상상 뺏기고 모헤카, 알베, 저가지 다 살아있는데 실수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아니야. 1단계의 허베 선생님 모신 이유는 허베 선생님이 박학자 시간 지식을 갖고 계시지만 순발력이 숙지에 떨어집니다. 순발력은 선이에요. 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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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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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베 선생님이 좀 약하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일부러 그거 알면서 너무 얄미워요. 저기 조선제 사태지. 얄미워요. 선생님 앞으로 얄밉다. 오늘 하는 거 봐 선생님 계속 1단계 앉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 이제 TV 좀 나오셔야죠. 그동안 얼마나 날로 드셨습니까? 그나저나 우리 저 선희 씨가 이제 문제를 풀로 앉았는데 이게 사실 그룹이 13면 이어간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선희 시대만의 어떤 룰이라든지 규칙 뭐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어때요? 예전에는 이제 5분 토크라고 하루에 마지막을 항상 5분 동안은 다 모여서? 모여서 토크를 하자라는 게 있었고 요즘처럼 이제 따로또 같이 활동할 때는 1년에 한 번 이상은 보자. 아 그렇구나. 그러면 여덟 명이 모여서 식사하면 나눠서 내요? 아니면 누가 이렇게 내가 낼게 하고 내요? 어떻게 내나? 안 내신 것 같은데 내가 그때 돈은 안 냈다. 뜻하지 않게 안 내신 것 같다. 그래서 안 보고 있는구나 서로 안 낼라고 안 낼 흐헤헿 태윤씨가 갖고 있는 뭐 룰이 있나요? 아 저희는요 사진을 단체에 이렇게 모였을 때 꼭 단체 사진을 찍어요. 예예. 그러면은 내가 맘에 드는 사진을 올리는 건 예의가 아니에요. 서로한테 그래서 단톡방에다가 난 이 사진이 맘에 들어 서로의 컨품을 받아야 돼. 아 진짜? 아 진짜예요? 아 진짜예요? 이거 올려도 돼? 맞아요. 그래서 찍을 때 100장 찍어도 나머지 추려지는 건 정말 세뇌잖아. 내 장 나왔어. 그러다가 못 올리고 1년이 지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전삼 퀴즈. 화면에 나오는 제시어를 보시고 관련된 두 단어를 모두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말씀해 정답. 써니! 자, 쏘리. 써니! 자, 쏘리. 자, 쏘리. 구멍, 책먹. 구멍, 책먹. 전삼입니다. 자,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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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어떡해. 저 책먹이 알렸어. 그렇지. 도먹이냐, 책먹이냐. 이거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어요. 어베 선생님이 이런 게 좀 늦으세요. 써니는 어떤 스타일? 입에 들어가는 거 들어보죠. 처먹기요. 처먹기요. 하나라도 더. 다른 나라는 뭐 이런 음식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이집대는 비둘기를 먹거든요. 비둘기를 삼계탕처럼 쌀을 넣어서 요리하는데 진짜? 쌀을 넣어서 먹는 파와 밀. 밀을 그대로 넣어서 먹는 파로 갈려져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쌀을 넣어서 먹는 것을 선호하는데 아니, 그 말씀 중에 죄송한데 비둘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맛이에요? 요리와 닭의 사이예요. 아, 오리와 닭. 아, 오리와 닭. 그리고 성인이면 한 마리가 부족하니까 최소한 두 마리. 오, 두 마리 먹는데. 비둘기가 작잖아요. 비둘기 두 마리요, 그래? 비둘기 1인분입니다. 그럼 두 마리가 나와요. 아, 1인분, 1인분에 두 마리? 2마리. 너무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다. 이탈리아에는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왜냐면 우리 음식 조합 때문에 굉장히 민감해요, 사실. 제일 민감한 거는 피차에 들어갈 수 없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들어가면 안 되는 것들. 하나는 파인애플. 파인애플, 파인애플. 맞아요. 맞아요. 파인애플 피차, 어떡해. 맛있는데. 파인애플? 왜, 맛있는데. 어, 우리 너무 좋아하는데. 파인애플이 절대 안 돼요. 파인애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어, 국적은 취소요. 파인애플은 불법이에요, 절대 안 돼요. 파인애플은 불법이에요, 절대 안 돼요. 너무 웃기다. 파인애플 불법이야. 사실은 들어갈 수 있는 과일들이 있어요. 뭐가 들어갈 수가 있냐면, 배. 배? 배가 들어가면 돼. 배가 안 될 것 같아, 지금. 안 될 것 같아. 배 아니면 사과가 치즈랑 굉장히 잘 어울려요. 아, 애플파일 느낌. 그리고 레몬도 흔한 거 아니지만 들어가도 돼요. 맛있어요. 아, 피자 먹고 싶어. 자, 어찌됐건 써니 씨가 번개같이 맞추면서. 자, 2단계 갑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아, 놀래를. 이 에바 씨는 또 다른 사람입니다. 에바레스트가 지금 밑으로 내려왔어요. 야, 과연 오늘 한우가 어디로 갈지. 문제. 자, 드립니다. 초성 퀴즈. 주제. 주제는 쇼핑이에요.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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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희야, 두 종목 나왔다, 쇼핑. 자, 문제 나갑니다. 이거. 이게 뭐야. 에바. 이거. 이게 뭐야. 에바. 에바 빠르다. 에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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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무렵에 속땅 나와 진짜 무렵에 속땅 나와 지금 쇼핑을 잘 안 해가지고 안 하는구나 이럴줄 알았어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 두 개 있죠 산삼으로 후원 인스테입니다 후원 인스테입니다 자 산삼 받고 3단계로 갑니다 괜찮아 괜찮아 이제 시작이야 너무 재미있네요 이게 이제는 산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 그러게요 맨몸으로 가야 됩니다 다행인거는 9단계 10단계에 있는 분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위에 보면 마음이 편할 수 있어요 이제 약간 부담이 더 돼요 어때요 제가 얼빠거든요 너무 이쁘셔가지고 지금 약간 홀려가지고 지금 안젤리나가 TV로 볼 때보다 더 이쁘죠 TV로 볼 때도 사실 미인이시잖아요 네 근데 영광을 못 보겠어요 진짜 너무 약해 아니 근데 이게 뭐야 이게 조심차려 조심차려 자 갑니다 화면에 나오는 자음과 모음을 모두 조합해서 한 단어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주제가 있어요 주제는 할 것 자 문제 나갑니다 오 이거 안젤리나 할 수 있는데 오 이거 안젤리나 그렇죠 써니 자전거 정답은 자전거 정답입니다 잘한다 잘한다 자 좋습니다 4단계 갑니다 화이팅 안드레아스가 일어나서 맞이하네 우리 저 안드레아스는 소녀시들 잘 알아요? 네 잘 알죠 지지 지지 베이비 그리고 소녀 춤 있잖아요 근데 자세가 안 좋아요 어 왜냐면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조금 자세를요 네 거쳐야 돼요 완전 어 이게 잘못된 거다 잠깐만요 써니 고추만 한번 춰봐요 어떻게 하죠 원래? 저희는 오우 잘한다 오우 잘한다 이거 이거 되게 이게 잘못됐어요? 어떻게 바꿔야 돼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렇게 해야 돼 움직이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자 이번 문제 부사 문제에요 부사 부사? 여럿이 서로 비슷하게를 뜻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 뭘까요? 여럿이 서로 비슷하게 자 나옵니다 정답 알겠습니다 빨리 써니 어 더 빨리 아닙니다 네 써니 안다 써니 아는 거 같은데 또 아는 표정이에요 아 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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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쏘리 정답입니다 왜 비등비등 잘한다 써니 그래요 아 서로 비슷하다 뭐 이럴 때 비등비등하다 걔랑 나랑 비등비등의 실력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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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었습니다 예 안드리아 세워줘야 됩니다 예 자 5단계로 갑니다 모형 파이팅 다란다 써니 영상 지금 또다른 어려운 점이 모혜카시거든요 그러게요 갑자기 무서워요 어떡해 모헤카만 넘어가고 알베가 막지 않으면 그럼 여기서 바로 프리패스 제가 봤을 때는 자동물입니다 여기는 자동물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 해결해 모헤카 알베만 지나면 제가 봤을 때는 확률이 거의 99%예요 근데요?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진짜 우지마 우지 말라고 아니 아니 제가 고등학교 때 베프가 선희 씨의 왕팬이었어요 사진을 사이트에서 다 받아와서 약간 팬분들이 찍은 사진도 저장하고 맨날 선희 씨 좋은 점을 저한테 얘기하고 그랬었어요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요 그러네 그리고 10년 전인가도 또 일본에 있었던 소녀시대 공연도 가서 보고 모헤카다 모헤카 갑자기 모헤카 모헤카 일본쟁이에요 저는 일본에서 콘서트 갔어요 진짜 갔어요 콘서트 오셨다고 하셔가지고 어떻게 맞춰 어떻게 맞춰 편하게 선희 전략이 있네 어떻게 맞춰 하고 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과연 모헤카를 넘어설 수 있을지 초점 퀴즈 갑니다 어린이가 타고 있는 통학버스는요 조금만 방심해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 인솔자 어린이 모두 조심해야 하는데요 어린이 통학버스 발견 시에 운전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을 보시고 초성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자 통학버스 발견할 때 정답은요 우선 정지 후 서행 추월 금지 우선 정지 후 서행 추월 금지 우선 정지 후 서행 추월 금지 아니다 아 나 알았다 아닙니다 아니다 아 나 알았다 아닙니다 다시 정답이에요 일시 정지 후 서행 추월 금지 어 맞아 일시 정지 추월 정답 정답입니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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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우선 정지도 말이 되거든요 우선 정지해야 되는데 그거 틀렸다고 할 때 빨리 생각해내는 잘하신다 이게 지금 그럼 모예까지 진짜 힘든 상대였거든요 여기를 넘었습니다 자 6단계로 갑니다 아 6단계로 화이팅 알벨을 좀 쫄개하겠습니다 준비됐죠 알벨 빨리 가 그게 뭐야 긴장돼요 긴장되는 것보다 아까 럭키 형 서비씨 옆에 한번 앉아보고 싶다고 오우 아 지혜야. 와서 만져봐요. 일단 알베가 떨어뜨리면 제가 옆에 가서 만질게요. 자, 문제 갑니다. 주제 CCTV입니다. 오 CCTV? Circulation Circuit TV. 에이매해. CCTV? CCTV. 화이팅! 시시티비. 아십니까 정답! 아하. 뭐 이게 뭐야? 아하. 뭐 이게 뭐야? 앨베 씨 안 와봐. 이거 관리밀! 이거 얘 봐! 어 나 알겠다. 오빠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전혀 모르겠어! 자! CCTV를 켜놓고 이걸 보는 거예요. 아! 하나 안 알겠고! 하나 또 해야 알겠고! 쉽게 얘기해서 도둑 들었나 이런 거 보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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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하나는 CCTV가 그런 것도 보지만 건물도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봅니다. 저게 뭐야? 자! 답이 타면 안 써야지. 뭐 우리 아파트는 새로 지어서 이게 좋아요. 맞아요. 알베르토! 어떡해? 미안해. 와우! 하지마요. 와우! 자 정답은요? 5초! 맞다! 아! 정답이세요? 정 5초! 빨리! 빨리! 1초! 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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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부분의 범죄 예방이죠. 그렇지! 예! 진단 얘기해요? 어! 그럼요! 진짜 얘기해! 지설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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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설물 관리 및 범죄 예방. 정답입니다. 아! 몰라. 다 몰라요. 그렇죠. 그렇구나. 자 이게 말이죠. 지설물이라든지 범죄 예방을 위해서 CCTV를 켜놓는 거거든요. 진짜 오늘 맞추고 싶지 않아. 아니 진짜. 에이. 옆에 하고 앉고 싶었는데 진짜로. 자 써니씨 선방했습니다만 아쉽습니다. 여기서 멈췄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층에서 탈락한 분들이 이제 중요합니다. 박 팀장이 홍삼을 따게 되면은 둘 중에 한 분을 살릴 수가 있어요. 10단계 중에서 랜덤으로 3개 단계를 뽑습니다. 해서 두 판을 이기면은 홍삼이가 도와줍니다. 지금 저 효연이 형 제 옆에 있었는데. 네. 2판을 몰라요? 2판을 몰랐잖아요. 하하하하하하 재질진 않아요. 재질진 않아요. 지지 않네. 2판을 몰랐잖아요. 지지 않네. 자 과연 홍삼이를 딸 수 있을지. 자 뒤집어서 꺼주세요. 1은piej입니다. 3편으로 보니 최고야. 3번을 낸다. 이女은이 유일한 rising 선수에요. self of the star 일선. 이때부터 가고싶음이 4번을 내려올게요. 저 여기서 끝내고 싶죠? 네. 파이팅. 뽑아보자. 아아아아악. 이게 뭐야? 이렇게 뽑는다고? 아아아악. 자. 사. 반드의don. 아드리아스와 아드리아스 잘해요 라! 아! 10, 10, 10 10, 10 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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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소니가 봤어 소니가!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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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봤나? 난 그대 소원을 이뤄주고 싶은 야! 아! 아! 무슨 문은 뭐야~? 나 하나! 수색! 도대체! 뿌이는 대들질 않나? 스타링! 오빠한테 뭘 했잖아요! 4단계, 5단계, 9단계! 두 번을 이겨야 됩니다. 자 4단계 갑니다. 안드레아스에게 출발을 합니다. 안드레아스가 맞히는 뜻이었습니다. 지금 박 팀장 머리에 스치는 전략이 뭡니까? 4, 5, 9단계거든요. 이렇게 나란히 올라가야 되는데. 전략이 어딨어? 이기면 되지. 알았어요. 멋있다. 황남자 스타일. 어드벤스 하는 거야. 쭉쭉 가 그냥 전시. 안드레아스 떨어뜨려 떨어뜨려. 자 상식 퀴즈입니다. 화면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나 원래 박병수 별로 안 좋아했는데 퀴즈 잘 맞히는 거 보고 완전 안드레아스 정답. 퀴즈 잘 맞히는 거 보고 완전 망해 사고 당했잖아. 망해. 망해. 아닙니다. 대만 사건 무슨 얘기야? 여기서 땡땡 사고는 뜻하지 않게 생기는 교통사고처럼 연예인이나 어떤 대상에 갑자기 빠져들어서 혜인이 되는 것을 가리키는 신조어입니다. 아 이거. 땡땡에 들어갈 말 뭘까요? 아 이게 사던 게요? 모르는데? 아 이건 알아요. 모르시나 보다. 안 돼. 내가 맞히고 싶다. 오빠 어떻게 알아. 이 사람의 새 노래가 나왔는데 갑자기 너무 좋아진 거죠. 대형사고 아니에요? 정답. 금사. 금사 사고. 금사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금사빠. 문득? 아니에요. 문득 사고? 네. 아닙니다. 통통 사고? 아니야. 왜 통통이야?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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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빠 계속! 4개 중에 3개 맞혔어요. 단음. 3개 맞혔어요. 단음. 어? 세 글자 맞혔어요. 쏙쇼. 쏙쇼. 아닙니다. 아 통이 맞혔구나. 그러니까 통사고구나. 어떤 것을 열정적으로 좋아해서 그와 관련된 것을 모으거나 파고드는 일 이거 질이라고 하죠. 이거 질이라고 하죠. 어어어. 정답. 정답. 오우.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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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잘 맞혔어요. 올라갑니다. 고맙습니다. 자. 상식 퀴즈를 여기서 드립니다. 모에카가 과연 맞혔을 수 있을지. 세상에. 세상에. 알에서 태어난 박혁것에 주몽같이 시조에 관한 신비로운 탄생 설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우주 김씨의 시조인 김알지는. 맨 처음 이 안에 들어있어서 이름을 김알지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과연 어디 안에 들어있었을까요? 김알지가 어디서 나온 거야? 김알지 아무거나 던져. 아무거나? 너무 어렵다. 어차피 탄생설화예요. 김알지가 어디에서 나왔을까? 전답? 전답? 예. 전답? 예. 고렁이? GR에서 태어났어요? GR? 예. 아닙니다. 정답! 구렁이? 구렁이한테? 예. 왜요? 이건 왜요? 그냥... 누도 없이 구렁이야? 구렁이 아닙니다. 이거 너무 막막하죠? 힌트를 드릴게요. 자, 저 중에 여기에 있어서 김씨가 됐어요. 김!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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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뭘까요? 정답? 뭘까요?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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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덩이 안에서 태어났죠? 금덩이에서 태어났어요? 아닙니다. 정답? 아닙니다. 정답? 금상자 안에서 태어났죠? 네? 금상자. 금으로 된 상자. 금으로 된 상자. 설마? 청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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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 맞는다. 금은 아니고 금으로 된 괴집 상자입니다. 아, 이래서 모이카. 모이카 옆에서 잘 죽집이 했어요. 안줘요. 안줘요. 아, 이게 말이죠, 에바는 진짜 철음성이거든요. 어려워요. 너무 잘하시는데. 너무 잘하시고 빠르셔요. 위기에 난세 나는 겁니다. 야, 위기에 영웅 나는 거지? 난세 나니. 난세 영웅 난다 그래. 난세 영웅 나는 거예요. 명소 오빠 파이팅! 에바! 레츠! 에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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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산미를 딸 수 있는 마지막 퀴즈. 상식 퀴즈. 영남의 첫 관문이자 한양으로 가는 주요 길목인 이곳은 조선시대 선비들이 과거를 보러 가기 위한 지름길이기도 했었습니다. 황준한 지형 때문에 군사적으로 중요한 요소였어요. 새도 날아서 넘기 힘든 고개라는 뜻에서 이름 묻혀진 이곳의 이름! 뭘까요? 정답! 예! 뭘까요? 정답! 예! 정답! 예! 우와 우와! 오리 고개! 오리 고개! 오리 고개! 오리 고개! 아까 기대했던 내가 동안 참기해!! 아이야! 울이 뛰지 마라! 안동역에서! 새가 돌연히 보고 못 넘어가는 거야! 설명 안해도 돼! 오리 고개.. 새해도 날아서 넘기 힘든 고개! 야이바! 정답? 천조 고개? 고개라는 말이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내구는 진짜 어렵겠네요. 이게 9단계 맞기 어려워요. 이게 뭐예요? 이게 사과가 유명한 것이에요. 아! 그 목소리! 알겠다. 대박! 진짜? 진짜요? 오 진짜? 자 5초. 문기영 세제! 문기영 세제! 문기영 세제.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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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맞힘장 맞히면서 공사 획득했습니다. 정답 K 양이 1단계 어디까지 가죠? 안젤리나까지 갔나요? 2단계. 그리고요? 이건 4단계. 4단계 그러면 좀이라도 앞서가는 친구가 될 것 같습니다. 홍삼은 효윤 당시에 스스로 합겨서 가시죠 5번 2번 5번 2번? 땡이 땡 소리가 이렇게 해말고 좋은 답입니다 좋은 답입니다 효윤 씨가 5단계에서 시작해서 10단계까지 갈 수 있을지 아까는 좀 편했거든요. 그냥 뭐 놀라운 것 같은 느낌도 있었고 부담감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지금은 좀 많이 부담스러워. 이제 마지막이든요. 그냥, 그냥 해. 원래 그게 맞는 얘기야. 그냥 해. 부담이 어떻게 풀어야 퀴즈는 잘 풀리는데. 그런 의미예요. 자, 이번엔 사진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보시죠. 어? 이게 뭐야? 최근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 서울 지하철 상도역 출입구의 사진이에요. 엉뚱하게 계단이 설치되어 있어서 모두가 이게 궁금해합니다. 과연 이 계단이 설치된 이유는 뭘까요? 찍어, 찍어. 예, 모니카. 상급 지하철 최초로 만드는 계단이라서 좀 소중한 계단이기 때문에 없애면 안 될 것 같아서 남겨놨다. 아, 이 계단이 최초로 아무튼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념해서. 의미가 있는 계단이라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최초처럼 보이진 않아. 야, 분석까지 하네, 옆에. 이런 만족도 없어. 이게 말이죠. 어떤 의미는 아니에요. 의미는 없어요? 이게 진짜 유용하게 씁니다. 유용하게? 아주 유용해요. 근데 평상시에 쓰는 건 아니에요. 평상시에 쓰는 건 아니에요. 어, 정답. 예. 어, 정답. 어, 정답. 예. 어, 정답. 혹시 물난리가 났을 때 물이 저기 엘리베이터 에스칼레이터에 바로 들어가거나 그 침수가 되지 않기 위해서 물 난리가 났을 때 물 난리가 났을 때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어, 정답입니다. 우와. 우와. 왜냐하면 지하철고 물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옆을 막고 그 층계를 이용해야 되는. 아, 저게 막는 거구나. 그렇죠. 지금 빨리 갑니다. 야, 유용하다. 효연, 뚝딱이 갑니다. 효연, 뚝딱이 갑니다. 효연, 뚝딱이 짱. 톡톡 할까요?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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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자. 이번 문제 쉽지 않아요. 이제 알베르토랑 함께 문제를 풉니다. 자, 과연 계속 갈 수 있을지. 알베르 화이팅. 갈 수 있어. 그을잉을 거고 떠오르는 사자성어를 가자. 유용하다 가자. 천자문 공부한 친구예요. 아, 그렇죠. 천자문이요? 한일천? 따지. 아, 잘하네. 우연. 우연, 우연. 자. 자. 액자 퀴즈. 가자. 나갑니다. 화이팅. 어, 존 맥. 맥에 관한 모든 것은 저를 통해 말씀해주세요. 모든 것은 다 형인 존을 통해야 된다. 그런거죠. 모든 것은 다 형을 통해야 된다. 와, 소니 대박이야. 소니 대박. 액자 주지. 다 나왔어요. 액자 주지. 자, 알베르토. 자, 알베르토. 자, 알베르토. 그냥 맞추는 거예요? 그냥 짓는 거예요? 만사. 만사. 오, 미쳤다. 오, 미쳤다. 저거 더 있는데? 만사. 자, 5초. 해봐요. 맞아요, 오빠. 망사. 망사. 형, 동. 몰라요. 망세. 어? 망세. 정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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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오빠 팬이에요. 오빠 모르고 말씀하신 거 맞아요? 몰라. 진짜 모르고 말씀하셨대. 모든 것 전달된다고 모든 게 많다고. 형을 통해라. 형을 그래도 안 했으니까 형이고. 형마다 요거 팬이. 뭐야? 이렇게 허무할 수가. 아, 소녀시리의 두 분 만나야 되는데 알베르토가 다 막아버리네 이거 진짜. 아, 진짜 안돼. 오, 6단계 알베르토예요. 진짜. 자, 어찌됐든 알베르토 맞추면서. 표시 여기까지입니다. 잘했어요. 수고했어.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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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대한민국인데. 승리입니다. 우와. 미쳤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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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렇게 함께 했는데 소감 한 말씀씩 들어봅니다. 일단 솔직히 성적은 너무 좀 아쉽긴 하지만. 제가 언제 이렇게 소녀시리 선배님들과 함께. 퀴즈를 풀어볼 수 있을까라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그냥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좋은 추억이다 이거죠. 저희 커피들하고도 즐거운 시간을 보면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나와보고. 같이 4명 불러주세요. 대한민국인 매주 수요일 밤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수요일 밤은 대한민국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가 걸려있습니다. 하루는 내꺼니까. 가만히 있으라잉. 제니어스. 할 때는 하는 사람이구나. 모든게 뭐 너무 잘하는 친구. 현철이 형만 지금 외롭게 계시는거죠. 정답입니다. 우와. 맞춰네. 우와. 이거. 이게 되면 대박이게. 우와. 우와. 정답입니다. reward. 사이 Penday. well이다. tung가. 호유하함빆 accurately.